여기는 영덕 대진해수욕장입니다. 지금 상대산 관어대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상대산 관어대로 올라갈 겁니다. 바람이 하나도 안들어와요 앞에 뛸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이쪽으로 뛸까 바람이 들어옵니다 으악 으악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로 이루겠습니다 이루기 겁나 빡쳐요 여기로 이루겠습니다 여기로 이루겠습니다 여기로 이루겠습니다 여긴 영덕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고려블레 석장입니다 여기 밑에는 대진해수욕장 당금전 여기 1시간 반정도 대기하다가 겨우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려블레 석장입니다 지금 속도 시속 1km 나옵니다 지금 속도 시속 1km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으 아무래도 멍게 잘 빠져야합니다. 서울이 왕만한데요. 고도가 안 빠져 있는데 그냥 잘 빠져야 돼. 영덕 이 주변에 해 맞고 낮은 곳인데 바람만 좀 있는데 100m 여기로 올라요 다음... 1, 2, 3, 4, 5, 5, 5, 6, 5, 6, 6, 6, 7, 10, 10 다음... 3.2킬로서 품이 되어있습니다. 3.2킬로서 품이 되어있습니다. 시속은 3.2킬로서 품이 되어있습니다. 1.2킬로서 품이 되어있습니다. 1.2킬로서는 품이 되어있습니다. 1.2킬로서 품이 되어있습니다. 이륙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륙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륙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왼쪽 언더구리에도 이륙할때가 있습니다. 현재부도 311m 정상적으로 이륙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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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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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